총장님이 좀 그 카이스트 내에서, 교내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장소 같은 데가 좀 있습니까? 산뽑길, 산책길, 산뽑길이요. 흠들고 머리 아플 때는 살짝 나와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곳에 있거든요. 연못 이렇게 산뽑길에서. 거기를 좀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? 네, 거위도 보고. 이 거위를 총장님이 처음 기르셨다고 그래요? 저는 사실 그때 카이스트 학교 갔을 때 거위가 있길래 이거 어떻게 여기 있을까 했더니 총장님께서 이렇게. 어? 거위가 있네? 어? 뭐야? 어이, 뭐야? 얘네들 뭐 하는 거야? 근데 학교 내에 이렇게 거위가 있다는 거 참 신기하네. 어떻게 이게 저 기르시게 된 겁니까? 캠퍼스는 넓은데 이게 뭐 연못이 있지만 이게 너무 좀 정적이에요. 그래서 뭘 좀 기르고 싶다.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유성 시장이 있어요. 시장이 가면 4월 말에 이제 거의 새끼가 이렇게 나오고 사다가 기르고 시작했죠. 아, 진짜로요? 그래서 지금 20년쯤 된 거예요. 이게, 이게. 아,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? 이제 상징이 된 겁니까? 이렇게 거위가 카이스트에? 학생들이 그래요. 카이스트에는 서열 1위가 거위고. 학교 안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거든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 횡단보도에 거위가 지나가는 사인이 있어요. 그러면 거기에 거위가 지나가면 자동차들이 탔습니다. 처음에는 처음에 거위 키운다고 했을 때 학교 측에서 반응이 어땠었어요? 이 얘기 안 했죠? 얘 얘기 안 하고 그냥 키우셨어요? 아, 얘기를 안 하셨구나. 이 얘기 하면 보나마나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학교에서는 막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? 우리 학교에 거위가 돌아다닌다는데 어디서 온 겁니까? 이런 얘기, 교수회의에서나 이런 데 얘기 안 했어요? 네, 네. 어디서 거위가 왔냐고 하면 가만히 있었죠. 좀 훔쳐. 네.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거위가 부활을 많이 해서 막 열댓마리, 스무 말까지 막 늘었어요. 그러면 얘들이 그 연못을 너무 많이 대서 이제 오염이 된다고. 그래서 제가 경고도 받았어요. 개체수를 좀 조절해 주세요. 그래서 지금 그 부활을, 알을 품고 있는데 아,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도 저한테 뭐 탓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. 개체수 때문에 좀 약간. 이게 또 좀 학교 업무 외에도 거위 개체수 때문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네요. 네.